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신축 첫입주라는 것도 장점인데 대출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기가 아까 얼마예요? 3천까지 얘기를 해본대요 3천까지 얘기해 본다고요? 네, 그래서 방도 크고 여기서부터 좀, 어디서부터 좀 해야지? 여기서부터 좀, 여기서부터 좀, 여기서부터 좀, 여기서부터 4m 80이니까 주방 공간 빼고 여기에서 4m 5m 넘는다는 얘기예요? 그럼, 네 네, 여기서 여기는 2m 70 그러니까 보통 원룸은 이 옷장, 책상하고 냉장고 하나 들어가고 땡! 근데 여기 있고 여기, 분리가 이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2m 정도 되네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, 거기가? 네, 그러면 이제 여기서 2m, 4m 80이었으니까 거의 한 7m 조금 안 될 것 같네요 이거는 뭐예요? 여기는 이제 미다지 문이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아, 들어갈 거예요? 네 아... 아... 그래도 좋네, 싱크대 우리 그 싱크대에 요런 거, 조그만한 창문이라도 있으면 응, 그렇죠 아, 요것도 뭐 냄새 빨아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화장실도 창문이 있네요 아, 좋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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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네